0373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의 테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클릴룸이 다 있습니다. 성도 ENG은 동산은 1987년 3월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산은 수익을 창출하는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 설비 부문과 플랜트 사업 부문, 종합건설 시공 부문, 부동산 개발 부문 그리고 중개무역 등을 포함하는 기타 사업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현재 중국을 포함한 해외 11개국과 국내의 본사를 두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동사 포함 16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클릴룸 제작 및 설치업과 플랜트 건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본사를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2021년 토목건축 부문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42만 8,312만 원으로 도급순위 68위, 2020년 28만 4,648만 원으로 94위를 기록하였음 대시 부동산 개발업체인 성도엘랜디, 종합건설업체인 성도건설, 중국, 유한공사, 주택건설 및 부동산 개발업체인 성도입덕지산, 대경, 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클릴룸 설비공사 수주 위축, 부동산 개발 부문의 역성장 등에도 종합건설 시공 부문의 기성 실적 확대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소송 충당 부채 환입 등의 일회성 수익 제거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 확대로 하이테크 부문의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기수주한 종합건설 부문의 기성 실적 확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8월 12일 기준 장마감 성도이 엔지의 시가총액은 87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성도이 엔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5위입니다. 성도이 엔지의 상장 주식수는 1547만 주입니다. 성도이 엔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도이 엔지의 퍼은 3.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1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30배, 185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0원지억원, 192억원, 16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56억원, 892억원, 203억원입니다. 성도 EN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3번지 32%이고 유보율은 3,150.2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7.94이며 전일 대비해서 4.26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1.63이며 전일 대비해서 0.52-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ENG의 2022년 8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40원보다 1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ENG의 종가는 5,660원이며 주가가 성도 ENG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도 ENG의 종가는 5,660원이며 주가가 성도 ENG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성도 ENG는 거래량 24만 2,516축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7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3,248조,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8,789조, 삼성에서 2만 3,601흔다섯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9,723조, JP모간에서 1만 9,1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1,688조, 키움증권에서 4만 3,616조,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3,227조, 한화에서 1만 6,000일흔한조, NH투자증권에서 1만 4,0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92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901흔다섯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성도 EN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